이 물통을 만들 때 길이가 각각인 널판지를 몇 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긴 널판지도 있고 짧은 널판지도 있고 이렇게 물통을 만든 널판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을 붓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물을 부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긴 널판지만큼 부을까요? 가장 짧은 널판지만큼 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죠? 10개의 널판지를 가지고 만든 물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가장 짧은 널판지 정도 그 높이만큼만 물이 들어가요 그 이상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짧은 데서 다 빠져나와요 다 흘러나와 버려요 나머지 9개의 널판지가 아무리 높고 튼튼해도 물을 채우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 물통의 물은 가장 짧은 널판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치의 요소의 중요성이라는 말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원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긴 교회예요 어떤 면은 때묻지 않는 교회예요 또 첫 믿음 첫 사랑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몇 천명이나 되는 상당한 성도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러면 적어도 다섯 가지는 꼭 구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뭔지 아시죠?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서 공동체 고백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공동체 고백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9년도 1월부터 이 공동체 고백을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형제 교회들 중에도 이 공동체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배 시간마다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 안에 이 신앙 생활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째 뭡니까? 예배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전도요, 그 다음에 셋째는 교제요, 그 다음에는 봉사요, 마지막으로는 교육 혹은 훈련이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부 우리가 분석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 뭐 한두 가지는 적당히 해도 되고 나머지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잘하고 있어요? 만족할 만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손가락을 보세요 길이가 다 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일 짧은 손가락이 어느 겁니까? 이거죠 일단 이렇게 하면 제일 짧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예배라고 합시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어 교회 출석도 잘 못하고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좀 약해 그런데 다른 건 잘해 그러면 한 가지 못하고 다른 건 네 가지 잘하니까 그 사람의 영적 삶이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의 건강 지수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아무리 잘해도 다른 하나 만약에 예배가 가장 짧은 널판지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것만큼 차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부어줘도 이것 때문에 다 쏟아요 여러분 제 설명을 이해하시겠죠?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짧은 널판지인가 내가 금년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자고 말이에요 찾아내서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것을 좀 우리가 보완해서 높이면 그만큼 내 신앙 생활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들이 참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도 듣고요 또 훈련도 받고요 하는 말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거 다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46절 보면 날마다 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흩어졌을 때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한 떡을 떼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갑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밤이고 낮이고 그분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저 순간순간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이 예배는 지상에서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가서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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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본업이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보면 거기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들이 주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끼이하고 크시도 소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나이다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는 이런 찬송을 작사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이 만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만개의 입을 다 벌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싶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심정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됩니다 예배는 항상 할 수가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고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일정한 내용과 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의 하나는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일 지키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이 기독교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왔습니다 예배에 오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기뻐 춤을 춥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못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제대로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지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예배 외에도 또 중요한 거 있다면 주일 예배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드리는 예배 이건 너무 너무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집 보셨죠?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가족 행복의 열쇠는 가정 예배다 이래놓고 구경진 집사님 구미선 두 집사님 가정에 그 이야기를 써놨더군요 주일 저녁이면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린답니다 고3 고2 다니는 딸내들 하고 드리는데 그 예배를 주일마다 드린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예배가 많은 도움이 돼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1월호 가정 예배 시리즈 여러분 받으셨죠? 그 표지 사진 참 이쁘게 놨잖아요 김재일 집사님 한금옥 집사님 부부 가정인데요 그 가정도 보니까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돌아오려면 기가 시간이 다 제각깁니다 그런데도 기다렸다가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점은 가족이 모두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는 기도가 최고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세요 예배 드려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중에 예배 매우 소중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나에게는 이 예배가 짧은 널판지야 하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짧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면 금년 안에 이 예배에 여러분이 좀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성을 쏟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요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릴 수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 짧은 널판지를 좀 더 길게 키울 수가 있어요 키우는 것만큼 은혜의 물이 물통에 차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죠 전도 보면 47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찬송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 같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 보면 마치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매일매일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는 것 같이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비전이 전도입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영원한 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작정하고 마음에 두고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엇이 전도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열정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얼마만큼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만 하면 여러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전도에 참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교사를 특별히 한 사람이나 두 사람 특정 성교사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성교와 전도에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렇다면 전도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웃을 내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와 접촉하기를 원하고 그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 중에 나를 통해서 구원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은 나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도 전부 다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못한데 하고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전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전도 안 하는 것이 짧은 널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받는 은혜를 그때그때 쏟아버려요 여러분의 내면의 은혜의 세계는 물이 차오르지를 못해요 그걸 꼭 끼워가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년도에는 이 전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작심을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42절 이하 전부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막 그들을 만나면 행복해서 못 견디고 헤어지면 서로 보고 싶어서 하루를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성전에 모여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주변에 참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을 끼고 살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나 홀로 아파트는 있어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아 진짜예요? 헨리 나우엔의 말을 제가 읽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행하는 것하고는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어도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좀 더 잘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도전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던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하고 나는 뭐 교회는 다니고 뭐 좀 하기는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돼요 하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짧은 늘판지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충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봉사입니다 44절 45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참 희한한 일을 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서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아끼는 것이 없이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실패한 자들을 보고 못 견뎌서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내는 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는 다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 내 눈에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피해서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세상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쓰는 것을 조금 전략하고 서로가 나누어주는 사랑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봉사의 비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태로 또 하나 훈련입니다 42절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데 전념했어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은 잘 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잘 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준에까지 계속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어떤 정상을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 전진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지점에 앉아서 안주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한 마지막 피크를 앞에 넣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전력을 쏟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내 신앙인격이 계속 주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한자리에 앉아 하면 안 돼요 뒤만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말씀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하니는 내가 훈련에 부족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좀 배우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럴 때 바로 되는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다섯 가지 우리 공동체고백 주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두 가지만 잘해가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빠지고 가장 짧은 널판지가 어느 것인가 각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옥목사에게 짧은 널판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옥목사가 왜 짧은 게 있어? 다 똑같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짧은 것이 조금만 좀 길어지기만 한다면 야 좀 더 참 은혜가 넘치는 목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목사가 될 텐데 이 한 가지가 지금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계속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도 나만 보면 실실 다 피해버려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도망가요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몇 있습니다만 아 조금 만나서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1년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무슨 열매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제가 부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지 않고 나도 나가서 실제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아직도 잘 안 돼요 아마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이대로 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 해답을 얻었을 거예요 그 해답을 얻었으면 묻어버리지 말고 꽉 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으로 넣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짧은 것을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건강해질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